2020년 9월 22일 화요일 아침 9시 17분 불금봉 하드 이슈 시간입니다. 먼저 추천 종목부터 말씀드릴게요. 추천 종목은 아바코입니다. 원래 아바코는 디스플레이 산업을 하는 회사인데요. 지금 2차 전지 쪽으로 발을 넓히는 소식이 나오면서 아바코가 현재 굉장히 강세했습니다. 오늘은 조정 늘림목으로요. 지금 저점 아침에 11,700원을 딛고 살짝 반등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고 있지만요. 지금 타점에 와 있습니다. 아주 좋은 타점에 와 있는 아바코. 지금 매수해 주셔도 좋습니다. 매수 타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수급선은 좀 빨간 게 이렇게 내려오고 있지만요. 좀 조정을 하면서 살짝 반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응했던 종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붉은봉 밴드, 여러분들 붉은봉 밴드 처음 보시는 분은요. 밴드 전체 검색란에서 실명으로 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오늘 아침에 우리 올려놨던 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어제 종가매매 종목 BDI로 우리가 대응했습니다. 이 BDI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EU용으로 해서 수익을 이미 내고 나왔고요. 오늘 아침에는 나인테크 2차전지 관련주로 대응해서 큰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대응했던 이런 종목들 잠깐 카톡을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8시 48분에 나인테크 추천드려가지고 이미 수익 12% 무려 12% 수익 내고 바로 나왔습니다. 나인테크 또 BDI 어제 종가매매 3% 13% 수익 내고 나왔고요. BDI 2%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DBI 4.1% 나인테크 5.3% 수익 냈고요. BDI 2% 또 나인테크 아침에 제가 추천을 드렸고요. 어제 이 나인테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붉은봉 시사미 종목 탐구 1년 우리 회원으로 있는 우리 붉은봉 제자들한테 이미 어제 저녁에 추천드린 종목입니다. BDI가 2%입니다. 종가매매 어제 1시 11분에 BDI 추천드렸고요. 나인테크 BDI는 종가매매 2유형으로 4.2% 아주 많은 분들이 오늘 수익을 냈습니다. BDI 2.2% 어제 붉은봉 시사미 종목 탐구 보시는 것 같이요. 어제 저녁 10시 13분에 나인테크를 이렇게 예상 추천 종목으로 말씀드려서 오늘 수익을 이미 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 같이요. 나인테크가 4.2% 그리고 나인테크 2% 아주 정말 많은 분들이 수익 냈죠. 나인테크 5% 그리고 또 나인테크 2.5% 또 보시면 나인테크 3%까지 모두 오늘 수익을 다 내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나인테크 아침에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보도록 잠깐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이요. 아주 피크 4,070원까지 치고 나왔는데요. 아침에 여기서 매수 잡아서요. 바로 그냥 10분 만에 VIA 걸려가지고 상한가까지 갈 기세로 올라가는데 VIA 걸리고 살짝 조종이 있는데 다시 반등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어제 BDI 보세요. 어제 종가 무렵에 매수했던 우리 BDI 이런 피크를 치고 내려오는데 지금 다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더 매수하지 마시고요. 이제 그 잠깐 보시고요. 이제 제가 아바코 말씀드렸습니다. 아바코 아까 9,170원이 저점이라고 그랬는데 이 저점을 지금 살짝 뚫고 올라가려고 지금 공방 중에 있습니다. 아주 좋은 타점이니까요. 살짝 기다리셨다가 여기 조종으로 살짝 이 수국 그린선이 이렇게 올라갈 때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 하시고요. 저녁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